그러고보니까 영상 초반에 벤자민이 무슨 사진같이 생긴 애한테 무슨 명령받아서 여기로 온거 아니예요 어? 이거 챙겨.. 챙겨.. 마저 그리는거야? 어쩌다가.. 왜그래? 어머머머 어? 에? 어? 되게 침착하네 야 까마귀가 애만해 애보다 커 어떻게 하면 새대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급소를 때린다 반짝이를 던진다 역시 이런 상황에선 반짝이가 만능이죠 그 다음에 또 랑이 yem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거 아니에요? 았 일만 많이 걸렸다 하하하하하 뭐야? 뭐야 뻑휴닥이야 어..진짜 이상해 게임 미쳤나 봐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다고? 저기 생선 죽어있는거 봐요 죽어있네 조지에게 사고를 좋아할까? 당연히 해야지 아 강아지 죽은건 진짜 충격이었어 설마 저 가라앉는거 아니지 미스포츈이 인사했다고? 설마 물에 놔줘봤자 얘도 죽을거 아니야 지금 생선들 다 죽어있는거 안보여요 차라리 가져가자 생긴거 왜이렇게 하찮아보이냐 세상만서 다 귀찮은 로드리고가 들은 수시 흐흐흠 흐흐흐 로드리고가 작은 작은 것들은요 흐흐흐흐 달려라 그리고 여기가 조지의 집 벌써 나도착했어? 난 엔딩 때나 만날줄 알았는데 뭐야? 야 어항성에 물고기 죽어있어 지금 더 안가지고요 오늘 두드릴까 아님 배를 누를까 왜 이런거까지 선착지가 있지? 배..배를 있으니깐 배를 누르죠 우와 ... 이렇게 떠 있으면 시체 아니야? 얘가 조시야? 조시야 조지야 뭐야 어어? 에잇? 뭐야 유령이야? 쟤네도 죽었어요? 조시야 죄송합니다 are you George? are you the owner of a puppy? because i bring really bad news oh no wait it looks like he hung himself hung himself? like a piñata? should i hit him like a piñata? no misfortune he's dead dead? but he's wearing a pair of sweet boots he-he can't be dead oh okay hey, misfortune i think this party's over let's leave i'll meet you in the back George, you know? now that you're dead your puppy is gone i like the puppy 아 뭐야 고인모독 미친 와 진짜 이거 멘탈 개 박살난다 야 후람보우 때보다 훨씬 심한데? 야 이거 순한 맛이 아니야 핫스파이시라고 샤따 하피너스 투 요치 데 피니아타 흐흐흐흐 피니아타 스페인 계열쪽 축제 인형 종이박처럼 뭔가 던져서 터뜨린다 와 미치겠네 네 와 나 진짜 못버틸 것 같다 이 게임 아니 이게 무슨 사이코야 뭐야 후람보우은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임이었다면 이건 심리적으로 진짜 와 멘탈 파괴 미쳤다 이건 또 뭐야 모든 것들은 갈까마귀의 노래로부터 시작된다 어 가져갈 수 있네 아이 근데 인벤토리를 어떻게 열지 인벤토리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뭘까 기가 모르겠네 따로 알려 안 알려줬잖아요 그죠 벤자민이요? 흥믹 흥믹 시민이 신났어 진입 흥믹 강렬 주변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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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신경도 안 써 이건 지금 뭘 그리려다 만거야? 그러고보니까 영상 초반에 벤자민이 무슨 사진같이 생긴 애한테 무슨 명령받아서 여기로 온거 아녜 어? 이거 챙.. 챙겨.. 마저 그리는거야? 어? 와따헤.. 에? 어 이거.. 이거 베리어야? 어? 와 진짜 감을 못잡겠네 게임을 아 정신없어 뭐야 이건 또.. 누구 떨어져 죽었나봐 여기 어? 근데 내가 여길 들어가야니? 어? 이거 마지컬 캠프? 마지컬이 잘생겼어 그냥 너 안에 들어가야 돼 야 나레이션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어 숲에 더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기다리면 위에서 돌 떨어질거 같거든요? 숲에 더 있어볼까? 그럼 데드신 나오려나? 아 너무 궁금한데? 일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굴에 들어가야겠죠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돌 떨어져서 죽을테니까 일단 1회차니까 내가 하고싶은대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오랫동안 아.. 이거 여기에서 오랫동안 아.. 이거.. 에코.. ını 더 못 partisan 하핳 기어 에꺼 어어 어 뭐야 아유 깜짝이야 뭐야 쥐가 자동차 타고 차, 타고 지나갔어 왓, 더, 라이브 누드래 아, 더러워! 햄스터에 가슴 날려있어 어? 강도야? 말해? 햄스터들의 싸움을 말릴까? 말리자 난 사람이니까 어, 그냥 간다 이게 뭐지? 설마 마약이야? 먹지마! 누가 봐도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침 흘리고 있는거 봐 침 흘리고 있는거 봐 와 그치 알토토했네 아씨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마약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멀쩡한 새가 막 길을 가다가 노란색 달걀 노른자 같은 게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먹고 그 새가 갑자기 막 하늘을 날아 어 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또 막 직진을 하다가 노른자를 또 발견해서 그걸 계속 먹는데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계속 반복이거든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덜해져서 나중엔 날지도 못하고 살만 막 제육띠를 쪄서 근데 이제 또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또 미련하게 계속 먹어 여러분도 봤죠? 그거 좀 유명한 영상인 것 같던데 나, 나도 그게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나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찾아봐요 나 그 영상 보고 되게 충격먹었는데 방금 그거에 초반 장면을 본 것 같았어 어, 그러면... 뭘 도망가게 해줬어 내가 아, 나레이터 이거... 갈수록 마음에 안 드는데 말하는 게 이 분 도와주면은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야... 그냥 가버리네... 좋아, 올라가보자 이게 엘리베이터겠지? 위쪽에서 뭐 내려올 것 같은데? 위쪽에서 뭐 내려올 것 같은데? 아, 사다리구나 사다리에 오른다... 하수구에 머문다... 하수구에 머물면 어떻게 돼? 이거 그럼 이제 다시 못 올라가? 그건 아니군 사다리에 오릅시다 볼일이 여기 뒤에 더 있나봐요 이거 뭔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걸까? 그렇게 상호작용 가능한 것들도 여러번 봐야되는 거...일지도 나중에 한번 좀 더 봅시다 어, 뭐야? 애들이 왜 이렇게 커다래졌어 와, 돈도 짱 많아 꼭 계속 이런 길을 가야돼? 진짜... 또 던져줘? 닫기를 꼭 마우스로 눌러야돼? 오, 루크 아이유스 디스 에이컨 아사 뮤리션 마우스로 겨냥하고 아스 리얼리 클레베 미스포튠 흐흠, 아잉나우, 땡큐 마우스로 겨냥하고 왼쪽 클릭으로 발사 어, 알아서 포물선이 자동으로 되네 어, 뭐야 얘 반응이 없어 좀 더 높이 해야되나 오케 쪼끔 더 아래로 오우 예스 베이비 스나이퍼 도전과제 달성 다른 애를 맞췄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요? 좀 궁금하네 가스통도 있었네요 이거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범씨가 멋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곰돌이 이름도 범씨인거고 네? 아빠가 마약 만들어? 자 다시 상호작용을 하면? 아닌데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거 좀만 가져가자 부디 맞아맞아 돈만이 유일한 행복은 아니긴 하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 맞는 말이긴 하지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인걸 이리로 더 못가네요 모르시다 잊지 하나도 내야 또 뭐야 흐흫 반짝이로 열었어 좋아 이제 왼쪽으로 가봅시다 달렷! 응 못가 아 이거 설마 전단지 나야? 아니지? 콜릴릴리 어 뭐야 내가 조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돌아가고 있었어 나레이터 굉장히 당황함 어? 방금 지나간 남자 봤어요? 가면 쓰고 있더라 그리고 쟨 뭐야 유령이야? 어? 야 운전자들 얼굴이 더 무서워 이거 사라진거보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얼굴 잘 봐봐요 아 납치당한거구나 아 납치당한거구나 아 납치당한거야? 지나가는 행위는 좋잖아 왜그런거지? 다들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생활한다는거를 비판하는건가? 아 납치당한거리 아 납치당한 구원 아 납치당한거구나 너무잉 소중한거구나 어 눈에서 빛나옴 Let's focus on finding the eternal happiness first Then we'll see All right, I can't wait 흐흐흐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지 꼴꼴 죄송합니다 If you ever want to hang out or something I'm available Don't engage with that wild fox I told you, foxes are dangerous Let me handle this Benji Are you a wild dangerous fox? No, Benji don't go! Let that wild beast run off I don't want anything bad happening to you All right 그립에 나왔던 것처럼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여운은 아니네요 되게 싸가지 없네 Oh, this is Benji's stuff This is absolutely the best art I have ever seen It's so personal I didn't know Benji was so creative Creative? That looks like a child has drawn it What did you just say? Oh, I didn't mean it like this Hey, shouldn't we be focusing on finding the prize? I'm focusing on finding the prize I'm focusing on I'm focusing on 여우편 되니까 되게 삐졌어 나레이터가 I'm focusing on I'm focusing on Are we going to the park? Yes Okay Okay Slow down you fuck 이렇게 아, 차마 개 웃겨 failures 미친 놈을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핳 아 진짜 갈피를 못 찾겠네 이 게임 어어? 까마귀 또 죽는다 내 스파크는 뭐지? 나한테는 필요없어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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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 아이가 착하는지 사이코패스인지 감이 잘 안오네 야 저 저 저 게시판 봐봐 아니 게시판이 아니라 저 표지판 표지판 낙서된거 짱무서움 이게 영어권 게임이 아닌가? 미스포튠 계속 읽자! 나레에이터 말 따르지 말자 환이 너무 잘 아 괜히 읽자고 했다 이런 내용이 쓰여있을 줄 몰랐지 뭐지? 어? 내 평생친구라니 와 나비효과가 이렇게 된다고? 나 물고기 안집었으면은 그럼 얘네들 그냥 지나쳤을까? 아 궁금하다 줘보자 아 근데 나중에 또 물고기가 따로 필요하면 어떡하지? 뭐야 그걸 그따위로 던져 어떻게해 오 그걸 또 받아 주워먹네 와 소화력 어? 당연히 시갈들 러브 이틴 피시 왜 디딧 유 스테이 스테이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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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레이터나 주인공이나 둘 다 미쳤어 아 진짜 진짜 못 따라가야겠다 얘네 대화를 아 미쳤나봐 아아 웨어 타자 할 수 있는거 다 해보자구 우리 시간 많아 웨어 도저히 저 유튜릿 쑬리 갈아 흐헿헿헿헿헥헿헴헿헿헿 헱 einfach 않다냐 널라 그냥 타기만 하는거 같애요 오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냥 타기만 하는거 같애요 오 모르겠다 가자 오리가 추게 한다? 내가 뽐내면 오리도 같이 춤추지 않을까? 아 담배연기 에이씨 이게 흔한 일이라고 또 담배연기 뿜을려나? 안뿜네 이게 다야? 아 오리가 춤추게 했으면 어땠을까? 궁금한데? 상호작용이 안돼요 까비 상호작용이 이것도 타자 인형 떨어진거야? 아니면 원래 있었던건가? 어? 아 두번째 인형이구나 나무들이 앙상해지고 부는 바람이 차가울때 사과의 썩은 냄새가 돌에 스친다 나무들이 앙상해 지고 부는 바람이 차가울때 사과의 썩은 냄새가 돌에 스친다 흠 이이라고 쓰여있네요 음, apple pie What are you talking about, Miss Fortune? Nothing 뭐야 간다 This looks like the art of Benjamin, don't you think? I think it's garbage and it should be erased with fire Really? I see great potential here He's obviously very authentic Just ignore it Let's keep playing my game The prize is closer than you think Really? All right 그러고 보니까 여우는 왜 자꾸 저런 그림을 붙여놓는 거야 I can almost feel the eternal happiness Good The last challenge awaits at the pet cemetery A pet cemetery? Yeah, 벌써? Why, 하필 마지막 장소가 그런 곳이야 All right First question Have you ever stolen anything? 네, 있죠 한번도 없겠어요? I stole my friend's Swiss army Swiss 군용 칼은 뭐야? I felt so bad I buried it in the yard I buried it in the yard And never told him Oh I'm so sorry For the both of you 흠 Second question Are you happy right now? 지금 내가 봤을 땐 이 아이는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 흠 예스 I mean nothing bad is happening right now That makes me happy Well then The last question Do you feel laughed? Him O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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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Ráp리ise впереди I'm pretty sure mommy loves me Because she hasn't laughed me Thank you for your honesty They are welcome Look We arrived at the pet cemetery 아 뭐지 저 선택지들 나중에 결과가 미칠려나 아 너무 궁금하다 끝까지 빨리 해봐야되겠어